마테오가 전한 걸크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오님 참미아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매몰차게 안 된다고들 하는데 한 처녀는 차마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합니다. 나눠주면 모자랄 것 같은데 저들은 지금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처녀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 처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조금씩이라도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 나눠줘버렸습니다. 기름을 나눠주고 있는데 신랑이 왔습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신랑과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도 기름 사러 갈 필요 없이 조금 나눠받은 기름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나눠준다고 정작 자기는 기름 한 방울 없지만 그녀도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연민이 모든 일을 구원합니다. 본인의 희생으로가 아니라 본인의 연민과 사랑으로 이웃 모두가 본인까지도 희생 없이 모두 구원됩니다. 이 기도는 완전히 엄청난 상상력일까요? 우리의 기도와 일상은 이렇게 서로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며 구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진정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쏘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